트위치 스트리머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찾기 시작했고 신규 플랫폼인 네이버의 지지직이 유력한 후보로 올라오게 된다 모두가 지지직의 베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새로 올라온 지지직의 공지는 학고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된다 이제 네이버 게임 엄청 뜨겠다 다들 팔로우하면서 만 팔로우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다들 몇 팔로우길래 이렇게 팔로우해달라고 하는 거지? 유튜브는 만 명을 넘었지만 트위치 팔로우가 6등째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 나도 여기다 홍보할까? 다들 보츠버밖에 없는데? 사진 있는 사람이 없어 다 캐릭터야 보츠버 말고 좀 얼굴 공개하는 사람 없나? 야 진짜 한 명도 빠지면서 다 보츠버네? 나도 홍보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스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듀얼이라고 합니다 엘지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미녀어 스트리머 100개월이라고 안 쓰나요? 오케이 읽어볼까? 무려 대기업 엘지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초미녀 스트리머 100개월 얼굴 공개함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듀얼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리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 다 캐릭터라서 고민했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홀로 해주시고요 유튜브 좀 봐주세요 쿨톱입니다 내부 친식톡으로 와주세요 유튜브 맘에 넣습니다 좋아 그리고 여기다가 내 사진도 붙이는 거야 예쁘게 나온 걸로다가 아 맞다 아 이거 좀 맘에 들던데? 아 좋아 아 이거 맘에 들어 오케이 좋아 왜요? 괜찮잖아요? 아 이거 사진 맘에 들어 이렇게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본인이라고 생각 안 하겠다 이거 엄청 달린다고? 왜? 왜? 너무하네 정말 트위치랑 유튜브 링크 달고 아 산화비 하루 만에 켜나오 성공했습니다 유사한 사람이 왔어도 안 똥필 수 있다고요? 진짜 차라리 라면더님이 써준다고요? 알았어요 라면더님 써주세요 저 귀찮으니까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죽겠네 써서 이거 카페에 올려요 제가 검토하고 그 복사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올리면 내가 공모전에서 맘에 드는 거 뽑아서 올릴게요 기활 치즈직 홍보 공모전 축하축하 폭죽 내가 백기월입니다 2월부터 치즈직에서 방송합니다 히으트히은 백기월 아니 사칭하지마 아 이거 사칭이잖아 백기월 아니야 그리고 기월이야 아 이거 모임 됐어 맘에 안들어 탈락 올리지 말라고? 아니 올리지 말라고 미션 올렸네? 아니 진짜 아 왜? 아니 다 왜 투디야 아니 나 억울해 아 버튜브들만 놀고 여기서 너무해 그럼 여기다가 올려야겠다 알았어요 행사 자콜리야 좋으세요 Bl듈 죄송합니다 광복이요 hue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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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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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